자, 풀이 영상 가보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I am Korean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첼은 키가 크다 레이첼이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이제 잘 썼죠 그녀는 지금 일본에 있지 않다 지금이라고 했는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아, 반드시 뒤에 난다 현재형을 썼으니까 당연히 is나, are이나, am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누구야? she 자, she is인데 알았다 라고 하니까 부정의 not을 붙여줘야겠죠 she isn't 또는 she is not in Japan now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 라고 하면 these, 이것들이잖아 그럼 여러개가 되겠지 그러면 뭘 적어야 돼? are를 적으면 되고요 아니다 라고 하니까 현지형이네요 these are not 또는 these aren't my books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내 팀 동료들이다 자, 그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니까 are를 쓰면 되겠지 이다라고 하니까 부정도 아니네 they are my teammates they are my teammates 5번 거실에 소파 한 개가 있다 they are, is 한 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대어를 나오면 얘들아 is랑 are를 쓸래라고 했을 때 뭐 뒤엔 녀석을 보고 is 쓸래, are 쓸래를 골라야겠지 in the living room 글로 치고 living room에 소파가 있다 라고 하면 한 개가 있으니까 a 소파잖아 소파 한 개니까 is 잘 적었죠 30명의 학생들 이라고 하니까 there are 30 students in my class 내 수업에는 우리 반에는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밑에 갈게요 자, 그는 어제 아팠다 라고 하고 어제라고 하는 과거가 들어가 있겠죠 과거가 있으면 was랑 were 중에서 하나 써야 되니까 he에 따라서 was를 쓰면 되겠네요 he was sick yesterday he was sick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경기는 재미있지 않았다 the game 자, 있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일단 과건데 was나 were, the, and not을 적어주면 되잖아 근데 the game은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겠지 그러니까 the game wasn't 또는 was not interesting 지난주는 따뜻했다 지난주라고 하는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쓰면 됩니까 안았다가 과거고요 지난주라고 했으니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it was warm last week 너는 어제 집에 있었니 너는 어제라고 하니까 얘 또한 과거겠죠 you에 맞는 과거는 과거의 비동산은 뭡니까 were이 되니까 were you at home yesterday were you at home yesterday 라고 하면 되겠죠 탁자 위에 쿠키 네 개가 있었다 자, 탁자 위에 쿠키 네 개라고 하면 여러 개가 되잖아 그럼 여러 개면 뭐 적어야 돼 are 또는 were를 적어야 되는데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의 말이잖아 were를 적어야 됩니다 there were four cookies on the table 12번 그들은 어젯밤 파티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파티에 어젯밤에 있지 않았다니까 있지 않았다 즉 과거를 얘기하겠지 were not 또는 weren't가 되겠습니다 they were not weren't at the party last night 오늘 좀 가볼게요 자, 비동사를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해라 자, she에 맞는 거는 is겠죠 is she American? no, she isn't she's Canadian 그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쌤, 여기는 왜 words가 안 되냐고 하면 당연한 사실은 현재형을 씁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today, 오늘이라고 물었으니까 현장이었으면 되겠네 today, 라고 했으니까 is it July 10 today? 오늘, July 10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yes, it i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last month라고 하면 지난달인가 과거가 되겠죠 Jim, 사람 이름입니다 was 쓰면 됩니다 was Jim in Hawaii last month? 아니랍니다 no, he wasn't he was in Guam 그는 Guam에 있었다 at the mall this morning 오늘 아침 모래 그들이 있었니? 라고 물었겠죠 월 쓰면 되고요 no, they weren't they were at the gym 그들은 짐에 있다 are you in the 6th grade now? 자, 너는 6학년이니? 라고 물었겠죠 아니, 난 아니야 나는 5학년이야 라고 하면 no, I'm not I'm in the 5th grade 6th 라고 하면 6번째 라는 뜻이야 그래서 숫자 영어에다가 th를 붙이면 뭐뭐 번째 라고 쓰는 거거든 얘들아 잘 기억하고 I'm in the 5th 자, 5th 하면 쌤 원래 5잖아요 라고 하는데 원래 15 또는 50 할 때도 이거를 쓰겠죠 5번째 뭐 15 하면 15 50 하면 50 이 되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are there oranges oranges 가 됐겠지 in the refrigerator there is don't there are 마쓰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에 오렌지 들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없어요 no there aren't 하면 되겠죠 are there 레몬 레몬은 있니 응 3 레몬 3개의 레몬이 있습니다 there are 3 레몬 great is there milk too 밀크가 또 우유가 또 있니 yes there is 맞습니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보면 레몬이 3개 있죠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okay okay 이어서 allez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